아약이 오가는 유흥업소. 이곳에선 상대 몰래 술에 약물을 타는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.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.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현지 시간 1일부터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손님들에게 약물 검사 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. 또 약물 범죄 위험성과 검사 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 부착도 의무화됩니다. 버닝성 마약으로 알려진 캐타민과 물봉 GHB, 그리고 게이트 강간약의 상징인 플루니트라제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색깔이 어두운 푸른색으로 변화하면 양성입니다. 당국은 새 법이 성범죄 예방은 물론 마약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했습니다. 이 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루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.